미안한데 그 약속 이젠 못 지킬 것 같다 널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지우스 선생님 때문에 그렇게 재능을 타고난 아이 제가 선생님이라도 예쁠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할 일이 있으시다 그렇게 하면 안 풀려 공식대로 한 거야 공식 말고 시계 형태를 잘 봐봐 난 수학을 좋아했지만 승유 같은 재능은 없었거든 그럼 잘 아시겠네요 그런 애랑 경쟁하는 제 마음이 어떨지 그동안 잘 속였는데 아니라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며 말해봐 무슨 생각이냐고 왜 니가 난린데 몰라서 울어? 내가 너랑 경쟁해야 되는지 묻는 거잖아 그럴 일 없어 알려줘 떨지마 너 잘했어 뭐를? 그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잘했는데도 상 못 받으면 어떻게? 어떻게? 아 미안 수학자 올림픽 나갈 생각인 거지? 거짓말도 할 줄 아는구나 너 이기려고 나가는 거 아니야? 그럼 왜 나갔는데? 그럼 넌 왜 나가려고 하는데? 수학 좋아해? 수학 좋아해? 난 잘해야 돼 웬 관심 이겨라 백승유 이기라고 너 맞지? 수학 동아리는 왜 지원했어?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 있었던 거야? 형국 언니로 너 완전 바보 됐었잖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 왜 아닌 척 했던 거야? 괜찮아 나 너한테 하나도 안 미안 너한테 하나도 안 미안